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그랑땡이랑 밥도 맛있었는데 샐러드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야채같은 채식을 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 급식중에 나온 곤드레밥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잔반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 2회, 채식, 급식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식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섭취량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식단 구성이나 조리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동아리는 그린 리더라는 동아리이고 지구를 사랑하고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삶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 티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천연 염색 손수건을 만들어 사용한다거나 또 이런 텃밭을 이용해서 직접 채소를 가꾸고 수확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채식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 줍기, 자연 보호 활동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플로깅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태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이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되게 심을 때도 되게 재미있고 다 키우면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생태 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생태 보존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채식보다는 그래도 육식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채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